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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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플레디스입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인데요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나요? 아 네 오늘 저희 남자 연습생 친구들과 저희 애프터스쿨 멤버들이 해피플레디스라고 앨범을 냈어요 그 러브레터 무대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혹시 지금 크리스마스 약간 분위기가 훨씬 나는데 혹시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? 크리스마스가 저희 가희 언니 생일이에요 근데 언니는 스케줄이 있고 저희도 아마 연말 시상식 연습이랑 스케줄을 하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남자 신인 그룹 데뷔는 안 하신거죠? 어떤 친구들인가요? 저희 오래된 친구는 저랑 같이 연습도 하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인데 되게 열정있고 연습할 때 땀을 엄청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아요 하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우리? 기대 중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? 주연씨 아마 이거 마이크 안 넣는 거 아하하하 아마 연습실에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연말 시상식 준비하느라고 네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?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? 연습이 조금 일찍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나씨 친구들 소개 좀 해주시면서 아 네 애프터스쿨 보이즈 라고요 저희 러브랩터 앨범에 같이 하는 친구인데요 퓨럴을 소유해주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아론이라고 해요 너무 잘생겼죠 잘 부탁드립니다 브이 한 번 해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오 선생님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 괜찮았어요 저희 오랜만에 해가지고 세트도 완전 있었거든요 보셨어요? 무대도 너무 예쁘고 그래갖고 진짜 감사합니다 엠파이러분 그러니까요 첫 분이 아닌가요? 정말 무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요 오랜만에 다같이 해서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예쁘게 감사합니다